방전이 지금 매칭이 잘 안 잡혀. 밸런스 때문에. 틀려? 들리면 들린대로 살아. 아 봐. 다음부터 문 닫고 볼게요. 알았어. 얘가 왜 대선재우냐면. 위키를 봐. 위키를 봐. 마이크 성능이 좋구나. 마이크 성능이 좋구나. 몰랐네. 죄송해요. 다음부터 문 닫고 보면 되지. 다음부터 문 닫고 보면 돼. 근데 이런데도 유튜브랑 합쳐가지고 30명이 보고 있어. 아니 그럼. 들렸으면 진작에 말해주던가. 난 여지껏 몰랐어. 안 들리는 줄 알았지. 난 여지껏 안 들리는 줄 알고. 아이고 시원하다 하면서. 손 탁 탁 타고 오면서 이렇게 왔지. 내가 뭐 그게 들리는 줄 알고서는 했나? 나도 몰랐는데. 들리는 줄 몰랐어. 나도. 들렸으면 들렸다고 말을 해줘야지. 들리지도 않았는데. 아니. 들렸으면 들렸다고 말을 해줘야지. 들렸는데. 어쨌든 말도 안 해주고 갑자기 말해주면 어쩌라는 거야. 내가 내 방송을 해봐. 내가 내 방송을 해봐. 내가 내 방송을 해봐. 하이라이트 자를 때밖에 안 보는데. 보는 것도 아냐 그건 또. 대충 그냥 휘적휘적 거리다가. 날파리 새끼. 휘적휘적 거리다가 끝나는데. 이게 화내는 걸로 뭐야? 따지는 거지? 아이고 잘가라. 안내는 거랑 따지는 거랑 다른 거야. 아이고야 아파. 잘했다. 아 잠깐만 이거 420미리인가? 426미리인가? 몇미리지? 420미리였나? 야 이거 원래 뭐냐? 심화꺼냐? 심화꺼냐 오어메 예비용 아따메 아이 나 내가 본 진심으로 화를 나 이거 화낸거 아냐 나 이거 화낸거 아냐 나 나 화낸건 진짜 손에 꼽을정도야 아이구야 좀 더LA 여기 420미디야? 응? 420미디 어 뭐야 니들 깜짝이야 으씨 깜짝이야 놀래라 뭐냐 460미디인가 이거 아 420미리네 28초니까 420미리네 420미디야 이거 응 맞아 맞아 내가 바꿨었어 화장실 갈 때 소변보면서 그걸 까먹었네 그럴 수도 있지 장전기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거야 그거 장전기 하고 해가지고 28초지 지금 비스노리자 장전기 아니 빼네 시타 노려봅니다 휴 집단 좋고요 이 장전기 스포츠 구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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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가 수영이지 육폭 아 육폭난거 어이 뭐야 아 육포난걸 정면에도 봐야되는데 정면에도 못보네 그걸 호잇! 어메 누룩이 아파 정면에도 못보네 호잇! 시타 한 번 더 가자! 호잇! 딴 한 번 가자 약간 아플 뿐 야 시타 한 번 더 간다 아니 안되겠다 이거 응 29일이야? 왜? 아닌데 30일인데? 에? 아닌데? 30일이야 30일이야 뭐야 업데이트 안됐나? 30일로 나오는데? 업데이트 안됐나보네 아버지 __________________ 쟤 죽을려나? pou likewise 어 죽었네 야 뭐 오 야 불바라 아휴 휘 씨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워 예전것이 더 좋았는데 예전분이 더 좋았네 가게루야아아아악!! 아이고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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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지금 물보라 때문에 안보여 물보라 때문에 지금 안보여 어디를 써야될지 안보여 더럽네 아이씨 물보라 때문에 안보여 지금 안맞겠지 안맞네요 근처가 안갔네 아 물보라 때문에 안보여 힛더징나네 이거 여기 스팟좀 으응 아 맞아 끝났네 이거 이펙트 추가된거 너프야 이펙트 추가된거 너프야 이거 숙지